네, 오늘부터 소개해드릴 책 기에르모 마르티네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리엔티나의 공포 추리 소설 작가인데요. 그가 쓴 작품은 다 영화화가 됩니다. 옥스포드 살인방정식 그리고 살인자의 책이 대표적인데요. 이 사람 수학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추리 소설에는요. 논리적 거점이 없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살인자의 책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영화화 했었고 저도 그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요. 원작을 우연히 빌리게 돼서 읽어보니까 아, 영화보다 원작은 언제나 뛰어나다라는 규칙에 딱 들어맞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보다 더 열린 결말이고요. 그리고 이 심리묘사가 책으로 읽어야만 더 와닿는 물론 아주 좋은 배우들이 좋은 연기 했었습니다만 원작의 흐름 속에서의 주인공들의 심리묘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짜릿하고 재밌어서요. 좀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야 한다는 단점 빼고는 정말 아주 훌륭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 기에르모 마르티네스 장편소설 살인자의 책 만나보시죠. 픽션은 산과 경쟁한다 헨리 제임스 일요일 아침 전화벨이 울렸다. 단점에 빠졌던 나는 움친 놀랐고 귓속을 파고드는 벨소리에 뒤척이며 수화기를 들었다. 가냘프고 불안한 목소리가 뭐라고 속삭였다. 루시아나라고 했다. 이름을 밝히는 것만으로 기억하리라 여긴 듯 했다. 뜬금없는 전화에 당황한 내가 그 이름을 생각해내려 되뇌자 그녀가 곧바로 성을 덧붙였다. 그제야 어렴풋이 떠올랐다. 루시아나 B 한때 내가 구술하던 소설을 타이핑했던 아가씨 물론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아, 몇 년 만이죠? 십 년 만인가요, 우리? 네, 한 십 년 됐네요. 그녀가 대답했다. 루시아나는 내가 여전히 같은 곳에 사는 걸 퍽 다행스러워 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뻐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절 좀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만나야 해요. 그녀가 얼른 고쳐 말했다. 목소리에 짙은 절망이 묻어났다. 거기엔 내게 생각할 여유조차 주지 않는 강렬함이 있었다. 네, 그러죠. 그런데 언제 말인가요? 난 뒤숭숭한 마음을 다잡지 못한 채 대답했다. 당신이 편할 때 가능한 한 빨리요. 나는 우물쭈물하며 지저분하게 어질러놓은 아파트 안을 둘러보았다. 엔트로피의 증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으른 생활이었다. 침대 옆 협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 놓인 자명정으로 힐끗 시선이 갔다. 혹시 생사가 달린 문제라면 오늘 오후 4시쯤 여기서 어떨까요? 나는 마지못해 응했다. 수학이 저편으로 애써 흐느낌을 참는 듯 잔뜩 잠긴 목소리가 전해졌다. 이따금 한숨이 섞이기도 했다. 죄송해요. 그녀는 무한해하며 속삭였다. 하지만 이내 그래요.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라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깨닫지 못하죠. 말 끝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그녀가 별안간 오열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가까스로 추슬러 울음을 삼킨 뒤 입에 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이름을 내뱉었다. 클로스터와 관련된 일이에요? 혹시나 내가 마음을 바꿀까 두려웠던 건지 몰아 되묻기도 전에 4시에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그녀는 그렇게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10년 전 나는 사고로 오른쪽 손목에 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었다. 깁스를 하는 바람에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설상가상 두 번째 소설을 출판사에 넘겨줘야 할 판국이었지만 내 수중에 남은 것이라고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휘갈겨 쓴 육필 초고와 수없이 지우고 수정해 누구도 판독하기 힘든 두꺼운 노트 두 권이 전부였다. 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편집인 캄파리가 고심 끝에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클로스터가 소설을 구술하려고 젊은 아가씨를 타이피스트로 고용한 사실을 기억해낸 것이다. 그녀는 언뜻 보기에도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 여자로 클로스터가 애지중지하는 보물이라고 했다. 과연 클로스터가 저한테 그녀를 빌려줄까요? 난 뜻밖의 행운에 소심해져 반문했다. 그가 태연하게 내뱉는 클로스터라는 고매한 이름에 긴장한 것이다. 그때 나는 캄파리의 사무실에 앉아있었고 마침 그 방의 유일한 벽 장식은 액자에 끼운 클로스터의 첫 소설 표지였다. 그건 강한 인상을 주며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아니요 장담하건대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다만 클로스터는 지금 아르헨티나를 떠나있고 월말까지는 해외에 머무를 겁니다. 예술가들이 자주 가는 은신처 중 한 곳에 들어박혀 곧 나올 소설을 퇴고하고 있거든요. 아내와 함께 가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때문에 아내가 비서와 동행하는 걸 허락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런 다음 캄파리는 클로스터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아내인 듯한 여성과 다정하게 안부를 주고받은 그는 그녀가 장황하게 늘어놓는 불평불만을 체념한 듯 흘려듣더니 주소록에서 타이피스트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 끝에 마침내 종이쪽지에 전화번호를 하나 받아 적었다. 자 이 아가씨 이름은 루시아나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알다시피 클로스터는 우리 출판사의 보배입니다. 함부로 비위를 건드려서는 안되는 존재죠. 그러니까 월말까지는 꼭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 짤막한 대화에서 나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인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좋아하는 나라에서 실로 과묵한 별종작가에 드러나지 않은 사생활에 대해서 말이다. 클로스터 그 대단한 사람한테 아내가 있단 말인가 하 게다가 비서까지 그런 부르주아적 속물 근성이 있단 말이지 그의 말에 귀 기울이던 나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애지중지 아끼는 딸도 있는걸요. 캄파리가 한마디 더 거들었다. 마흔이 다 되어든 아이죠.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 나온 그하고 두어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하! 그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참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 왜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클로스터의 책 판매량은 그다지 폭발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독자의 가슴 속에 스며들어 잔잔한 파장과 호응을 일으켰고 첫 소설 이후 나름대로 성공해 꾸준히 훌륭한 작품으로 주목받는 작가였다. 문제는 후속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외부와 연락을 끊고 은둔하는 그의 행태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침묵에 적잖이 당황하고 위협을 느끼며 심란해했다. 마치 쥐들이 활개치는 걸 고양이가 조용히 지켜보는 형국이었다. 클로스터가 신간을 발표할 때마다 사람들이 관심을 둔 건 내용이 아니었다. 우린 그저 그가 책을 쓰기 위해 또다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주목했다. 그렇게 나이 든 작가도 아니고 세대차가 나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기행은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한간에는 그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아주 흉측하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 인간에게 버림받고 섬에 고립된 사악한 괴물처럼 그는 우리와 전혀 다른 부류임에 틀림없다고 애써 자위했다. 우리는 그가 작가가 되기 전에 법의학자나 박물관 방부처리사 혹은 장의차 운전사였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어쨌든 그는 카프카가 단식 광대에서 단식을 일종의 행위예술로 보여주는 서커스 단언을 멸시하며 썼던 그 문장을 자신의 책 제사로 삼았다. 제사라는 것은 책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한 줄 같은 것 남의 글을 인용한 그런 거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도 헨리 제임스의 글귀가 있었죠. 나는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단식한 것이다. 만약 발견했더라면 당신들처럼 신물이 날 만큼 배불리 먹었을 것이다. 첫 소설 뒤표지에 그는 자신의 이 발언이 다소 불경스러웠다고 깍듯이 이해를 갖춰 말했지만 작품을 읽다 보면 오히려 불경스러움을 넘어 그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냉혹한 인물인지 알게 된다. 클로스터의 소설은 첫 단락부터 달려오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아찔한 흡인력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겁에 질려 옴짝달싹 못한 채 가슴만 콩닥거리는 토끼처럼 최면에 걸려 페이지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뿌리박힌 공포와 두려움을 자극하는 그의 스토리 전개 방식은 거의 물리적이고 잔인하기까지 했다. 마치 두개골의 구멍을 뚫어 정교한 핀셋으로 독자를 사로잡아 꼼짝 못하게 하듯 그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작가였다. 그렇다고 그의 작품이 엄밀히 말해 탐정소설인 것도 아니었다. 우린 그를 그저 한낱 탐정소설 작가로 치부하고 싶었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다. 그의 소설에는 소위 말해 가장 순수한 형태의 마성이 깃들어 있었다. 그 단어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남용되어 흔하고 값싼 것으로 치부되지만 않았더라도 필경 그것은 그의 소설을 정의하는 가장 훌륭한 표현이 됐을 것이다. 클로스터의 작품에는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신비한 마력이 있었고 그 때문에 우리는 그가 상당히 뛰어나고 훌륭한 작가임을 안목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로 한다면 외부의 어느 누구도 그의 진가를 파악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이유로 비평가들조차도 글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모두 감명받지 않은 것처럼 말을 더듬으며 그가 너무 글을 잘 쓴다고만 평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옳았다. 클로스터는 정말 글을 너무나도 잘 썼다. 그건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경지로 각각의 장면과 대화 그리고 결말에 제시하는 교훈은 늘 한결같이 뛰어나 번번이 읽는 사람을 맥빠지게 만들었다. 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보려고 수백 번도 더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책상 뒤에는 생살 여탈권을 손에 쥔 채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과대망상증 환자가 있음에 틀림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뿐이었다. 그러니 10년 전 이 괴팍한 완벽주의자가 선택한 모든 면에서 완벽한 비서를 만나는 일로 마음이 설렌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난 출판사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온화하고 쾌활하며 예의바른 목소리로 만날 약속을 정했다. 이었고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열자 키 크고 늘씬한 아가씨가 차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미끈한 이마를 드러낸 채 밤색 머리카락을 포니테일 스타일로 묶고 있었다.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풋풋한 인상을 주는 젊은 아가씨로 방금 샤워를 끝낸 1학년 여대생처럼 보였다. 청바지에 헐렁한 블라우스 한쪽 손목엔 여러 색실을 꼬아 만든 장식 팔찌 그리고 별 무늬가 있는 운동화 차림이었다. 우리는 비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먹해하며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새하얗고 가지런한 치아가 입술 사이로 살짝 드러나 보였고 끝이 아직 덜 마른 젖은 머리칼에선 향긋하고 유혹적인 샴푸 향기가 전해졌다. 아파트로 들어온 우리는 일단 작업 시간과 보수에 대해 협의했다. 그녀는 거리낌 없이 컴퓨터 앞에 놓인 회전 의자에 앉더니 한쪽에 핸드백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긴 다리로 의자를 살짝 빙그르르 돌렸다. 다갈색 눈은 지적으로 빛났고 기미난 분위기를 자아내며 이따금 기분 좋은 듯 초롱초롱 반짝였다. 진지하면서도 여전히 생글거리는 얼굴이었다. 첫날 꼬박 두 시간 동안 그녀는 내가 구수라는 얘기를 타이핑했다. 빠르고 정확했으며 놀랍게도 맞춤법에 한치의 실수도 없었다. 양손은 자판 위에서 거의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고 바로 내 목소리와 속도에 익숙해지더니 맥락을 놓치거나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다.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고나 할까? 당시 막 30대에 접어든 나는 성숙한 그녀의 모습에 의뭉스럽게 눈을 흘금거렸고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이마 위로 흘러내린 그녀의 머리카락은 섬세하고 연약했다. 서서 내려다본 그녀의 머리는 속살이 훤히 보일 정도로 가르마가 넓게 다져 있었다. 아래 턱 윤곽은 그다지 또렷하지 않았으며 약간 살집 있는 목은 만약 피부가 늘어지고 지방이 붙으면 이중턱으로 변할 우려도 있었다. 의자에 앉기 전에 눈대중으로 파악하기로 허리 아래쪽으로 균형 잡히지 않은 전형적인 아르헨티나 여인의 몸매였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는 단계지만 엉덩이가 풍만하고 빵빵해질 소지가 다분했다. 어쨌든 그 모든 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고 당장의 루시아나는 어떠한 결점도 극복할 만큼 싱그러운 젊음을 마음껏 발산하는 예쁜 여자였다. 내가 루시아나가 타이핑할 노트 한 권을 펼쳐들었을 때 그녀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고추 세웠다. 맨 처음 흙끗 보고 직감했던 것을 눈으로 확인하자 나는 약간 실망스러웠다. 그녀의 블라우스 선이 평평한 백지처럼 납작한 가슴 위를 일직선으로 흘러내린 것이다. 물론 클로스터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면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게 그녀를 채용한 결정적인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이미 결혼한 클로스토로서는 아내에게 성적 매력을 풍기는 18살 아리따운 여자를 소개한다는 게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 게다가 그녀가 풍만한 곡선미의 소유자라면 두 말에서 무엇 하겠는가. 그러나 한눈팔지 않고 일할 자신이 있는 작가라면 더할라위 없이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일하는 동안 생기발랄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옆모습을 즐길 수 있으니 말이다. 그녀의 곡선이 조장하는 성적 흥분은 정신 차리고 경계하면 그만이다. 그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나는 과연 클로스터가 머릿속으로 이런 계산을 하고 처신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유명 시인 페르난도 페소아의 말처럼 내가 정말 비열한 문자 그대로 다락한 존재는 아닌지 자문했다. 아무튼 나는 그의 선택에 동의했다. 어느 순간 내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제 집인 양 스스럼 없이 의자에서 일어난 그녀가 깁스를 한 내 팔을 가리키며 집계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면 자신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클로스터가 커피 이외에 다른 것은 마시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가 맨 처음 가르쳐준 것이 커피 타는 법이었다고 말했다. 사실 그녀는 그의 성인 클로스터를 말하지 않고 그를 이름으로 불렀고 그 때문에 나는 그들이 얼마나 친한지 잠옷 궁금했다. 첫날 나는 클로스터에 대해 그 이상 묻지 않았다.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면 서로가 좀 더 알고 허물 없이 터놓고 지낼 때까지 얼마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루시아나가 주방에서 찻잔과 받침 접시를 찾는 동안 난 그녀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실제로 대학 1학년생이라고 했다. 생물학과에 입학했지만 전공을 바꿀까 고려 중이었다. 가족으로는 아빠, 엄마, 의대 4학년생인 오빠와 아주 어린 꼬맹이 여동생이 있는데 7살밖에 되지 않은 동생은 사랑스럽지만 때론 성가신 골칫거리라며 입가에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 와중에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은근슬쩍 남자친구 얘기도 꺼냈다. 사귄 지 1년이 되었다고 했다. 애인과 어디까지 갔을까? 벌써 갈 때까지 갔을까? 농담으로 두어 마디 약간 추잡하고 뻔뻔한 질문을 하자 그녀가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웃었다. 난 그들이 사랑을 나눈 게 틀림없다고 단정했다. 이중언어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 교환학생으로 영국에 체류한 경험도 있었고 발레도 배웠지만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만두었다고 했다. 그래도 꼿꼿한 앉은 자세와 일어설 때 허리를 펴며 바로잡는 모습에서 그 흔적이 남아있었다. 요컨대 그녀는 똑똑한 모범생이자 아르헨티나 중류층에서 자란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딸로 매우 교양있고 품이 있으면서도 친구들보다 상당히 일찍 취업전선에 뛰어든 젊은이였다. 성년이 되어 독립할 시기가 됐다고는 하나 왜 그렇게 빨리 일자리를 구했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는 않았다. 어쨌든 그녀는 나와 합의한 얼마 되지 않는 보수가 그다지 필요해 보이질 않았다. 피부는 비아헤셀 해안가 부모님 집에서 한여름의 태양을 마음껏 즐긴 듯 구릿빛으로 빛났고 들고 온 조그마한 핸드백도 그녀 앞 책상 위에 놓인 내 구닥다리 컴퓨터보다 훨씬 감나가 보였기 때문이다. 난 그녀에게 두 시간 남짓 더 타이핑 작업을 하게 했다. 한순간 그녀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스쳤고 구슬을 멈춘 사이 뻣뻣한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며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그러자 예쁘장한 목에서 우두둑 메마른 소리가 났다. 이윽고 약속한 작업시간이 끝났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찻잔을 개수대에서 씻은 다음 재빨리 내 뺨에 키스를 하고 작별을 고했다. 그 후 우리의 일상은 다람쥐 챗바퀴 돌듯 반복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두 시간 남짓 더 타이핑 작업을 하게 했다. 한순간 그녀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스쳤고 잠시 구슬을 멈춘 사이 뻣뻣한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며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그러자 예쁘장한 목에서 우두둑 메마른 소리가 났다. 이윽고 약속한 작업시간이 끝났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찻잔을 개수대에 씻은 다음 재빨리 내 뺨에 키스를 하고 작별을 고했다. 그 후 우리의 일상은 다람쥐 챗바퀴 돌듯 반복되었다. 그녀는 도착하자마자 키스하며 인사를 했고 핸드백을 소파 옆에 던지듯 내려놓은 후 두 시간 동안 열심히 타이핑을 했다. 그런 다음 비좁은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환한 미소로 이야기를 나눈 후 또다시 두 시간 일을 더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빼놓지 않고 어깨가 결리고 아픈 듯 유혹적으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여지없이 목뼈로 우두둑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렇게 차츰 나는 그녀의 옷차림과 얼굴 표정, 머리 모양 변화와 화장법에 익숙해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느닷없이 클로스터에 대해 물었다. 사실 그땐 이미 그보다 그녀에게 훨씬 더 관심이 쏠려 있어 어떻게든 곁에 잡아두려고 있을 법하지도 않은 변수가 생기기를 꿈꾸던 때였다. 어느 모로 보나 그녀는 내게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좌우간 그녀의 말에 따르면 클로스터는 고용주로선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 심지어 그녀가 시험 기간일 땐 따로 공부할 시간을 내주는 세심한 배려까지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그 사이 루시아나는 약삭바르게 나와 합의한 보수의 거의 두 배를 클로스터가 지불했다는 사실을 흘렸다. 나는 그 사람 베일에 쌓인 케이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끈덕지게 물었고 그녀는 무척 당황하며 대체 무엇을 알고 싶은지 도리어 반문했다. 물론 그에 관한 거라면 뭐든지 알고 싶었다. 작가들이야말로 뒷공론을 일삼는 수다쟁이라는 걸 그녀가 몰랐던 걸까? 나는 클로스터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인터뷰에 잘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자신의 책에 사진이 실리는 것조차 거부해왔다. 루시아나는 깜짝 놀란 듯했다. 분명 여러 번 인터뷰를 거절하는 걸 듣긴 했지만 그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 전혀 비밀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면 그럴만도 했다. 그녀에 따르면 클로스터는 마흔이 조금 넘었으며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사내였다. 젊었을 때 장거리 수영선수로 활약해 작업실에 그 당시 사진과 우승컵, 메달이 걸려있다고 했다. 그리고 아직도 이따금 밤늦게까지 집 근처 클럽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다고 했다. 그녀는 신중하게 말을 골라 무덤덤한 어조로 이야기를 건넸다. 요컨대 클로스터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체격의 수영선수 출신답게 어깨가 떡 벌어진 사람이었다. 루시아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들릴 거라 확신하며 그렇게 전했지만 정작 그때 내가 궁금했던 건 그녀가 그에게 흥미가 있는지였다. 나는 루시아나를 떠보기 위해 슬쩍 물었다. 매력적인가요? 그러자 그녀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아니요. 적어도 제겐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그는 너무 진지해요. 클로스터와 루시아나는 매일 아침 4시간 동안 작업을 했다. 그에겐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4살배기 딸이 있었는데 아이는 항상 루시아나에게 그림을 그려주며 언니처럼 유난히 잘 따랐다고 했다. 작업실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는 1층에 있는 작업실 옆방에서 혼자 놀았고 그의 아내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다. 이건 루시아나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는데 실제로 그녀는 기껏해야 클로스터의 아내를 두어 번 본 게 다였다고 말했다. 이따금 위층에서 딸에게 뭐라고 고함을 지르거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래도 우울증이나 다른 병에 걸려 온종일 침대에서 지내는 것 같다고 했다. 그 때문에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사람은 늘 클로스터였다. 그는 항상 제 시간에 일을 마치고 아이를 공원에 데려갔다. 그런데 그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을까? 클로스터는 나처럼 매일 아침 루시아나에게 구수를 했다. 그러다 종종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침묵에 잠기곤 했고 마치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였다. 어느 순간엔 방 저쪽 끝에 있다가 또 어떤 땐 불쑥 그녀의 등 뒤에 서 있었으며 늘 커피를 홀짝거렸다. 그런 날이면 하루 일과가 끝날 때까지 고작 반 페이지밖에 작업하지 못했는데 첨삭을 하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단어를 수정하고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 읽게 하면서 다시 고쳤었다. 그렇다면 뭘 썼던 걸까? 신작 소설? 어떤 주제로? 그랬다. 그건 종교적 암살단원들에 관한 소설이었다. 적어도 현재로선 그렇게 보인다. 그녀는 클로스터가 인용구를 대조하도록 자신의 아버지가 갖고 있던 주석달린 성경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느냐고요? 그는 절대로 자기 책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같은 문장을 열 번이나 되풀이해서 살피다가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어요. 작가란 근시한 자이자 동시에 신이어야 해. 첫 번째 주말 보수를 지불하려 하자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였다. 지폐를 바라보고 핸드백 속에 꼼꼼히 챙겨 넣으며 흐뭇해하는 모습에서 흥분한 그녀의 감정이 엿보였다. 뜻밖의 반응에 나는 잠시 루시아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클로스터가 얼마를 지불했는지 슬쩍 흘리던 그녀가 생각났다.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루시아나에게도 돈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그 후 어떻게 지냈던가... 아, 그래. 몇 가지 일이 있었다. 완연한 3월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예기치 않게 여름처럼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됐고 루시아나는 블라우스를 짧은 탱크톱으로 갈아입어 어깨를 훤히 드러내고 배와 등도 상당히 노출했다. 그녀가 모니터 화면을 읽으려고 몸을 숙이면 목뼈의 부드러운 만곡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청바지 허리춤과 움푹 파인 등 틈새로 팬티도 보였는데 그 안쪽에 금발에 가까운 부드러운 밤색에 가는 채모가 나선형을 그리며 구불구불 될 거라 생각하니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고의로 쳐다보았느냐고? 물론 아니다. 그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악의는 없었다. 우린 여전히 순수하게 서로를 바라보았고 비좁은 주방에서도 신체 접촉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피해다녔다. 어쨌든 그건 아주 새롭고 즐거운 광경이었다. 그렇게 무더운 어느 날이었다. 모니터 화면으로 문장을 확인하려고 그녀의 어깨 너머로 몸을 숙인 나는 별 생각 없이 왼손을 의자 등받이에 올려놓았다. 그때 앞쪽으로 등을 뗐던 그녀가 갑자기 몸을 뒤로 젖혔고 그 바람에 그녀의 어깨가 내 손가락에 닿아 지그시 누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둘 중 누구도 먼저 움직여 그 은밀한 접촉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때까지 나는 오랫동안 그녀 곁에 바싹 붙어서 구수를 했다. 간헐적인 신호처럼 따스하고 은근한 전류가 그녀의 온기가 목에서 어깨를 타고 내 손끝으로 전해왔다. 이틀 후 나는 소설의 야한 장면을 처음으로 그녀에게 타이핑하게 했고 끝마친 후 그 장면을 큰 소리로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몇 단어를 좀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대체한 다음 다시 읽게 했지만 루시아나는 여느 때처럼 순순히 응했다. 선정적인 구절을 읽을 때도 목소리에 일말의 동요나 당황스러움이 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을 되새김질한 덕분에 공기 중엔 미묘한 성적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무슨 말이라도 꺼내야 할 것 같았던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물었다. 클로스터는 이런 성적인 표현을 타이핑하게 하진 않았겠죠? 그러자 무심하고 은근히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클로스터가 아주 심한 표현을 서슴없이 늘어놓기 때문에 오히려 익숙하다고 대답했다. 심한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기이하고 묘한 뉘앙스 때문에 마치 그 안에 더욱 근사한 이라는 의미가 담긴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특별한 기억이 떠오른 듯 그녀의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고 오히려 그 모습이 나를 자극했다. 나는 그녀가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기를 참고 기다리며 계속 구수를 했다. 마침내 그녀의 목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 아래로 손을 뻗어 목뼈를 따라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며 손끝으로 관절을 지압했다. 어떤 식으로든 접촉을 피하려 했던 이전과 달리 우연을 가장한 행동이지만 부드럽게 자신을 어루만지는 손길에 나만큼이나 그녀도 놀랐다. 깜짝 놀란 루시아나는 미동도 없이 훅 하고 숨을 들이마시더니 자판에서 숨을 뗐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나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앞만 바라보았다. 난 마사지를 더 해야 할지 말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다. 이 깁스를 풀면 제대로 마사지 해줄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의자 등받이에서 손을 치웠다. 깁스를 풀면 더 이상 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녀가 여전히 돌아보지 않은 채 대꾸했다. 도망칠 기회를 엿보면서도 자신이 정말 그러고 싶은지 어쩐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듯 신경질적이고 애매모호한 쓴 웃음을 지었다. 언제든지 다시 부러질 수 있어요. 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곧바로 시선을 피했다. 그런 일이 또 있어선 안 되죠. 그리고 그땐 도와드릴 수 없을 거예요. 클로스터가 다음 주에 돌아오니까요. 그녀가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나를 단념시키려는 것 같았다. 그게 아니라면 혹시 내 속마음을 넌지시 떠보려는 거였을까? 클로스터 클로스터 나는 콧방울을 부풀이며 불퉁거렸다. 왜 클로스터가 모든 걸 가져야 하죠? 그건 너무 불평등하잖아요. 전 그가 원하는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전처럼 차분한 어조였지만 목소리에서 희미한 도도함이 배어나왔다. 그토록 알고 싶었던 걸 비로소 말해준 느낌이었다. 그녀가 위로할 요량으로 건넨 그 말이 한층 내 신경을 건드렸다. 그토록 진지하고 냉정한 클로스터조차 결국 어린 루시아나에게 사심을 품었던 것이다. 그녀의 반응으로 미루어보아 이미 뻔뻔스럽게 추잡한 짓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루시아나는 그를 비난하기는커녕 곁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클로스터. 더없이 부러운 그는 아직 그녀를 손에 넣지는 못했지만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게 뻔했다. 그리고 분명 루시아나는 그를 거부하며 자존심을 살리려는 마음과 그가 멈추지 않고 치근덕거려주기를 바라는 교만을 동시에 감추고 있다. 설마 아직도 자신의 매력을 한껏 뽐내며 문남성의 시선을 사로잡고 가슴 설레게 하고픈 철없는 사춘기 소녀의 마음이 있었던 걸까? 그녀의 미묘한 목소리 뉘앙스에서 이미 모든 걸 감지했지만 루시아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막 운을 때려는 찰나 얼굴을 살짝 붉히며 제 말은 단지 어느 누구도 하물며 클로스터조차도 원하는 걸 모두 가질 수는 없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새삼스러운 변명은 오히려 불신을 안겨다 줄 뿐이었다. 그 함축적인 의미를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실망스럽고 허탈했다. 거북한 침묵이 흘렀다. 이제 작업을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가 거의 애원조로 부탁을 했고 무한해진 나는 원고에서 멈췄던 다음 구절을 급히 찾았다. 난 무엇보다도 속이 상했다. 클로스터에 대해 꼬칫꼬칫 해무르면서 어쩌면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기회마저 잃어버렸음을 깨달은 것이다. 흠 그런데 대체 어떤 기회? 도련 무뚝뚝한 대도를 보이긴 했지만 그녀와의 첫 접촉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다. 기대해봐야 부질없었다. 두 사람 모두 품위 있게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게 최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기 전 핸드백을 들고 또다시 번뜩이는 눈길로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혹은 좀 전에 그 감촉을 좀 더 느껴보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 시선이 다시 한번 나를 당황하게 했다. 그건 나를 원망하진 않지만 좀 전 이 일은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다거나 그럼에도 기회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난 조바심을 내며 시간이 지나기만을 바랐다. 사실 그 달은 이미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었고 이틀만 지나면 루시아나는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질 예정이었다. 이튿날 아침 현관문을 열며 나는 그녀에게서 전날과 달라진 점을 찾으려고 애썼다. 화장에 좀 더 신경을 썼다든지 옷을 가볍게 걸쳤다든지 뭔가 노력한 흔적이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그녀는 똑같았다. 변한 게 없었다. 우리는 자리를 잡고 앉았고 나는 소설의 마지막 장을 구슬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했고 루시아나는 오직 내가 구슬하는 것을 글로 옮기는데 온 신경을 쏟는 것처럼 보였다. 아침 낮을 보내며 내가 기다리는 건 단 하나 바로 우두둑 관절이 어긋나는 그 이상한 소리였다. 그녀는 평소 그대로였지만 티셔츠와 바지 허리춤 사이의 간격 새치름이 매혹적으로 찌푸린 얼굴 도톰하고 붉은 입술을 잘근잘근 깨무는 이빨 끝 의자 등받이에서 어깨를 붙였다 떼었다 하는 행동 그 모든 것이 이상하게도 아득하게 느껴졌다. 오직 그녀의 하얀 목덜미만이 호흡적인 자태를 드러내며 내 눈에 들어왔고 나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기대를 품고 그녀의 목이 좌우로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럴 기미는 눈꽃만큼도 없었다. 그녀 역시 우두둑하는 소리의 위력과 위험성을 자각하고 있는 듯 했다. 나는 반신반의하며 나중엔 거의 속은 셈치고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은 어여쁘고 변덕스러운 그 목은 결코 움직일 줄 몰랐다. 그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이튿날은 마지막 아침이었다. 루시아나가 도착해 핸드백을 한쪽 구석에 던져놓았을 때 난 이제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이 모든 사소한 일상이 사라질 거라는 사실에 적잖이 의기소침해 있었다. 처음 두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갔다. 그리고 쉬는 시간 루시아나는 커피를 준비하려고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그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난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갔다. 다음 주엔 다시 클로스터의 훌륭한 걸작을 타이핑하겠다고 빈정거리면서도 내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다. 난 캄파리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건네주며 고스란히 클로스터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내 생각에 책물을 다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루시아나는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었다. 우리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고 에필로그 몇 페이지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어쩌면 조금 더 일찍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하고 씁쓸했다. 마지막 단락에서 독일어로 된 거리 이름을 구술했고 루시아나는 그걸 타이핑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썼는지 내가 확인해 주기를 바랐다. 이미 수차례 그랬던 것처럼 나는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그녀의 어깨 너머로 몸을 숙였다. 또다시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은은하고 화사한 향기가 내 코끝을 자극했다. 의자 등받이에서 막 손을 치우려 했을 때 그녀가 때늦은 유혹의 손길을 뻗쳤다. 내게 거의 다 흘락말락하며 고개를 좌우로 움직인 것이다. 그녀의 목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난 지난번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머리카락 아래로 손을 넣어 목뼈 관절을 매만졌다. 그녀가 움찔하며 입술 사이로 한숨을 토해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히며 그 부드러운 감촉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얼굴을 돌려 기대와 설렘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나를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난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녀의 눈이 지그시 감기더니 다시 살포시 떠졌다. 이번에는 좀 더 격렬한 키스를 했고 그녀의 티셔츠 속으로 왼손을 넣었다. 하지만 두툼하게 깁스를 한 오른손 때문에 포옹하기가 힘들었고 그 사이 멈칫하던 그녀는 회전의자를 약간 뒤로 물려 내 품에서 벗어났다. 왜 그래요? 나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손을 뻗었지만 그녀가 몸을 움츠리며 피했다.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왜 그러느냐고요? 그녀가 머리를 매만지며 신경질적이면서도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전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하지만 아까까지는 괜찮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볼멘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해할 수 없었다. 좀 전에는 잠시 잊고 있었어요. 지금은요? 다시 생각났어요. 그럼 아까 그건 뭐죠?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단 말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리고 시선을 들어 날 쳐다보면서 별것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전 그저 당신이 너무 그러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아, 난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저 혼자만 원한 거로군요. 아니에요. 그녀가 손사리치며 대답했다. 몹시 당황한 듯했다. 저도 호기심에 이끌려서 그만. 그리고 당신이 클로스터를 너무 질투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왜 클로스터가 나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화가 치밀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한꺼번에 두 남자를 감당하기엔 너무 버겁고 가혹했다. 루시아나는 그의 이름을 들먹인 걸 후회하는 듯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큰 소리치는 걸 보고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다. 침을 삼키는 듯 목젖이 움직였다. 그래요. 아무 상관없죠. 그렇게 자신이 내뱉은 말을 모두 거둬들이려는 것 같았다. 전 다만 먼 훗날 당신이 절 기억할 수 있게 뭔가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나름 상대방을 희롱하는 요령을 완전히 터득한 사람 같았다. 난 여간 실망을 한 게 아니었다. 참으로 야속했다. 루시아나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말이었다. 당신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할 테니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시죠. 나는 굴욕감에 씁쓸한 표정을 지었고 그렇게 구겨진 자존심을 다소 회복하려고 했었다. 동정심으로 키스를 받기는 처음이군요. 그럼 이젠 마무리할까요? 그녀는 거의 애원조로 말하며 내게 수모를 준 것에 대한 안갚음을 받을까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의자로 다가갔다. 물론 그래야죠. 어서 끝내줘. 내가 냉담하게 대꾸했다. 나는 남은 두 페이지를 마저 구술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가려고 핸드백을 집어들었을 때 아무 말 없이 지폐를 건넸다. 처음으로 그녀는 돈을 눈여겨보지도 않고 백 속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듯 허둥댔다. 이것이 10년 전 나와 그녀의 마지막 장면이다. 그때 루시아나는 멋있었고 항상 자신만만했으며 느긋하게 상대를 유혹하는 추파나 던지며 반응을 즐기는 여자였다. 말 그대로 죽고 사는 문제 따위와는 거리가 먼 여느 아가씨와 다를 바 없었다. 4시 5분 전 현관 차인벨이 울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세월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수척해져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했다. 그러나 문을 열었을 때 난 그녀의 모습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